어머, 어머. 들어오세요. 아이고, 뭐야. 들어오세요. 아이고, 엄청 넓어졌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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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와 있네. 이건 꼭 나와 있었어야 하는 건데, 그렇죠? 내가 맨날 감표놨어. 너무 예쁘셔. 얼마나 아름다우신데요. 예뻤었어요. 어머, 어머. 얘네들 이렇게 넣으니까 완전 다른 저거 같아. 어머, 이거 웬일이야. 이거 애들 방에 있던 거 아니야? 그렇죠. 어머, 어머. 이게 원래 세트 세트였네. 세트 세트. 얘가 원래 세트였구나. 이쪽도 봐보세요. 이거는 거실에 있던 거잖아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니, 여기 원래 서랍장에 짐 가득 있고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그런데 이 나비장이 어머니하고 딱 어울리잖아요. 그러네. 저 위에 글 저기다 해 놓은 것도 그러시고. 아이고. 이게 바로 꽃길이네요. 어머니 꽃길. 아이고. 이렇게. 너무 저렇게. 얇게 이쁘다. 이거 어디에 왔네? 어디에 있던 거죠, 여기? 어디에 있던 거지? 현관 입구에 있는 거. 여기. 왜냐하면 생각보다 부피는 큰데 수납이 조금 어려운 가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꿨더니. 여기도 잘했구나. 어휴, 깔끔하네. 우리 엄마 뭐 잘하셨네. 나는 우리 손자들 수건 가지러 들어오라고. 수건을 내가 여기다 다 갖다 놔. 아 그러셨구나. 한 번씩 보고. 얼굴 보시게. 얘기하려고. 애들이 크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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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